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먼트의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곡물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작황 부진으로 최악의 에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인플레 상황이 심각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입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6월 10일 날 발표될 미국 CPI가 이제 픽하우스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갖고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전망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또 지금 사상 최대의 가뭄이나 폭염 이래서 지구촌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파묘 수출 중단을 했었고요. 인도도 지금 밀이 지금 수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시금치라든지 그다음에 시금치가 62%, 그다음에 배추가 43%, 그다음에 상추가 32% 급등하면서. 아, 일어났네요. 네. 농산물 대란,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라든지 기름값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사를 접는 농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 감소, 가뭄 폭염, 이러로 인한 식량 무기화 등으로 유통업체들도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이런 생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학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을 지났다, 아직 그런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0일 날 발표하는 CPI가 8.2%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월이 8.2% 아니었나요? 5월이 8.3%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발표되는 게 5월이죠. 그래서 3월이 8.5%, 4월이 8.3%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 랠리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가 또 미국의 5월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실업률도 3개월 연속 3.6%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 호조가 또 금리 발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00일을 넘어서 4개월째를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이걸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사료주, 비료주 또는 농업주에서 음식료까지 정말 빠른 순환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현대 사료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바닷건에서 고점까지 지금 한 10배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10배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눌림먹 구간에서 재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한일 사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일 사료도 지금 저점에서 보시면 8배 정도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단기간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만 조정받고 다시 재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사료주는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TYM이라든지 이런 농기계 관련 주, 그다음에 사조시푸드 또는 CJ시푸드 같은 수산주 또는 사조동화원, 팜스토리, 대한제당, 심지어는 할인 많이 커 6개 관련 주들까지로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농기계, 수산, 6개 주 쪽으로도 순환배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3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중에 이제 타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요? 네, CJ제일제당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K푸드 쪽에 특화가 증가되면서 유럽이나 아시아 또는 미국 쪽에 수출이 증가되면서 18%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바이오 쪽에 성장세,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보면 61선과 121선이 이 하방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 선, 61선, 121선, 까만색 선인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주봉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42만 5천 원 정도가 1차 매동 목표가. 그다음에 이거를 돌파한다고 하면 한 45만 원 에서 47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J제일재당이 지금 탑픽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60일과 12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42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되면 45만 원에서 47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해주시죠. 다음 종목은 제가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지홀딩스는 이지바이오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이지바이오의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양돈, 산란, 육개, 오리, 추구와 같은 사업들을 배합사료와 사료 첨가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춘으로 보면 매출이 23% 영업이익이 113%,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자회사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니커,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그다음에 오리와 관련된 정다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648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4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1선과 61선, 5일선과 11선이 한 자리에 만나는 2평선이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역시 저는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 단기간에는 한 5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6000원대까지도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5500원대가 단기 1차 매동 표가라고 하면 6000원대까지 2차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지홀딩스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500원, 그리고 만약 5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6000원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구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닭고기 육가공 가공업체인 하림의 지주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닭고기 가공 부문 또는 브랜드 돈육 부문, 그다음에 사료 제조 판매, 건아물 물동량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류 사업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 또는 사업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원가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회사, 하림, 팜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작년 매출을 보면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10%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보면 만 원에서 만 500원 사이 구간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 1천 원, 지금 직전 고점이 만 1,800원인데 만 1천 원을 1차 매도 목표가, 만 2천 원을 2차 매도 목표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만 원에서 만 500원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만 1천 원, 2차 목표가 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